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엠분학에서는 보호의 원자모형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호의 원자모형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는지 또는 파장에 반비례하는지 각각의 전자전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호의 원자모형의 전자껍질이 갖는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러더퍼드 원자모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빛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 영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호의 원자모형에서 빛 에너지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밑에 세 가지의 전자전위를 표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전자전위는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로 이동하는 전자전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전자전위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 식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식은 E1은 E2 플러스 E3 F1은 F2 더하기 F3 Lambda1은 Lambda2 더하기 Lambda3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춰두고 이 등식 중 성립하는 등식은 무엇인지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있다면 왜 성립하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에너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1의 크기와 E2와 E3의 합이 동일한 크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첫 번째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에 관련된 등식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등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빛 에너지는 파장의 역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 번째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성립하는 등식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Lambda1분의 1은 Lambda2분의 1 더하기 Lambda3분의 1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꼴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냐면 Lambda1은 Lambda2 더하기 Lambda3분의 Lambda2람다3와 같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실 필요 없이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됩니다 왼쪽 항은 그대로 Lambda분의 1로 정리를 해두고요 오른쪽 항을 통분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Lambda2 Lambda3분의 Lambda2 Lambda3와 같은 모양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거의 양변을 역수치하면 Lambda1은 Lambda2 플러스 Lambda3분의 Lambda2 Lambda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여기에 써놨던 노란색 등식도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호의 원자 모양에서는 에너지 크기의 비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식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를 통해서 전자전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비 파장의 비, 진동수의 비를 한번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너지는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전자전위가 일어날 때 방출되는 에너지 두 번째 에너지는 네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전자전위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에너지의 비, 진동수의 비, 파장의 비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두 전자껍질 사이의 에너지 준위 차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구하라는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만약에 실제로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n제곱값에다가 3하고 2를 각각 대입해서 둘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원의 크기를 계산한다면 9분의 1312 빼기 4분의 1312의 절대값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식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 둘의 에너지 크기의 비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크기의 비를 구할 때에는 여기에는 분자값이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분자를 약분한 모양으로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절대값 n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의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n은 전자전의가 일어날 때의 전자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2원하고 2투의 실직 크기를 구하더라도 비를 구할 때는 분자항이 약분되기 때문에 1로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해서 2원하고 2투의 크기의 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원은 절대값 9분의 1 빼기 4분의 1 모양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을 해보면 36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이때 36분의 5를 빠르게 계산하고 싶다 나는 아직 통분이 익숙하지 않다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두 수의 곱이 분모 두 수의 차이가 분자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방금 선생님이 말한 방식이 통분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분수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곱한 걸 분모 차이를 분자로 올려주시면 돼요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2도 똑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6분의 1 빼기 1분의 1 계산하면 16분의 15의 모양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구했다면 이제 b만 찾아주면 되겠죠 36분의 5 대 16분의 15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일단 36하고 16이 4로 약분이 되네요 그럼 9하고 4 정리해 주고 분자항은 5로 약분이 되니까 1, 3으로 정리를 해주면 4대 27의 에너지의 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에너지의 비는 4대 27이 되는 거고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도 4대 27의 비를 가질 거예요 단 파장은 빛 에너지와 반비라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신 뒤 파장의 비는 역비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빛 에너지 비를 이용해 진동수의 비와 파장의 비까지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n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같은 n을 사용을 했잖아요 왜 그냥 이런 식으로 썼냐면 어차피 처음 거를 먼저 넣든 나중 거를 먼저 넣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안에 값이 항상 양수로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식을 이용해서 앞에 거 제곱분의 1 빼기 뒤에 거 제곱분의 1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호의 원자모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호의 원자모형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이에요 여러 내신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다루지 않았다면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복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엠분화학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엠분화학에서는 오비탈에 관련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